손잡이 있는데 발, 발바닥을 붙이고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자 봐요 손을 이렇게 딱 1 발바닥 붙이고 그 다음에 얘를 살짝 여기다 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정도 요정도까지만 일어나 최대한 완전히 씨름하듯이 삽바잡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내가 밸런스가 나온다고 발바닥 붙이고 그렇지 엉덩이 더 내리고 한쪽 손은 대고 한쪽 손은 돼야지 그렇게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허리는 펴 살짝 발바닥에 힘주고 발바닥에 힘 오케이 오케이 지금 너울이 오니까 그렇지 조금 더 발바닥에 힘 줘 가면서 어느정도 되면 허리 펴도 돼요 이제 자 발빼고 자 발빼고 자 발빼고 자 발빼고